다만 이게 노하우가 있죠? 이렇게 탁탁 끊어주는 이 스냅을 주는 이 부분에서 아이가 한 바구 숨을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근데 희한하게 아이가 제 코 만지는 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? 이거? 아유 이렇게 만져요 그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희한한 걸 닮아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제가 발이, 발가락을 이게 엄지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버릇이 있거든요 애기가 그래요 아 귀여워요 어떻게 그걸 따라하냐 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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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시죠? 이해하고 공감하시죠? 아 그거 막 머리끝이 죽혀서 아 그럴 때 보면 진짜 짜릿짜릿하시군요 이렇게 아유 짜릿짜릿하시군요 처음에 딱 이렇게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보여줄 때도 굉장히 감동이 있잖아요 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참 기특하게도 제가 녹화 다 끝났을 때 나와줬어요 똑같으시죠? 아 너무 네 그냥 질르면 날 텐데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옆에서 조금만 더 그래 그래 괜찮아 이러다가 안에 목을 조르기도 했나봐요 의사선생님이 저 아버님 산모 목 부러진다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탁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너무 귀엽네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? 지유입니다 코를 저랑 안 닮아서 다행이라고 괜찮죠 예뻐요 탯줄을 잘라야 하는데 못하겠더라고 나는 이게 그래서 저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또 혼났어요 선생님 이게 지금 아버지가 무슨 소리를 하냐고 빨리 자르라고 그래서 이렇게 댔는데 그 느낌 아세요? 한 방에 안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순간 아내와 아기가 아파할 것 같은 거 그래서 그냥 두 번째 팍!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여워 저는 애 이렇게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정말 내는 다르죠 그렇네요 다른 애까지 좋아지죠 맞아요 그렇죠 형님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애들을 쳐다를 안 봤어요 맞아요 부골빵 보십시오 너무 자랑하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들은 되게 힘들어 보이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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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제대로 크고 있네 하하하하 오빠가 오니까 힘이 되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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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내분께서 또 두 번째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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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집은 생활비를 남편이 다 관리를 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솔직히 출연료가 얼마인지 궁금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런 걸 몰라도 된다면 자꾸 수입을 숨겨요 그래요 네 근데 왜 출연료를 얼마 받으신지 근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하하하하 하하하 다 안 주는 거예요? 아니면 생활비만 주는 거예요? 관리도 직접 하시고 얼마 버는지도 안 해주세요? 그러니까 생활비를 넉넉히 주고요 네 궁금하게 해주세요 전권을 넘기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예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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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인생에 있어서 덜 익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언젠가 제가 넘길 겁니다 하하하하 요정도 가지고 계획 세워서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넘치면 내가 또 지원하고 이런 훈련을 반복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하하하 아 그렇죠 아직까지는 전 그룹을 이해 받기에는 하하하하 아직까지는 여유이 좀 부족하니 하하하하 선배님은 언제 넘기셨어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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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갖고 계세요? 네 갖고 있죠 그럼 내가 생명줄이잖아 그걸 놓아버리면 이거 한번 쳐줄 수 있어요 그걸 놓아버리면 끝이야 다 넘겨받았으면 좋겠어요? 네 제껀 또 제꺼고 다른편 것도 제꺼고 근데 그 이 10년 동안 그 곡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서경서이라는 이름을 이 방송가에 남기면서 지금까지 자리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? 저는 그냥 모나지 않음 아 모나지 않음 뭐 둥글둥글함 네네네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쑥스럽지만 성실함과 진정성 아아 아까 그 삽위에 올라가실 때 정말 진정성이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너무들 기대하고 계시는데 부담스러워서 도저히 삽위에서 내려올 수 없었고 그러니까요